저 아줌마가 나 낳은 엄마면 아빠는요? 아빠는 누구예요?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네 아빠야 엄마 다시 말해봐 누구라고? 아빠라고? 우리 아빠? 우리 아빠라고? 내가 왜 진혁 아줌마 용서 못하는지 아줌마가 옛날에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니? 어떻게 어떻게 그런 일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아줌마랑 우리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미국에 살면서 잠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집에 있었어 어떻게 친구 남편이랑 우리 아빠랑 우리 아빠 그런 사람이었어? 네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잠깐 실수한 거야 왜 엄마는 저런 여자를 우리 집에 들여놨어? 왜?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?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용서하면 안 되냐 그랬잖아 그땐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어 어떻게 친구 남편이랑 어떻게 친구 남편이랑 그것도 우리 집에 놀러와서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내 잘못했어 네 잘못했어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나 당신같은 엄마 준 적 없어요 나가시라고요 서경아 며칠만 잡아줘 서경아 정말 떠날게 며칠만 어디서 나가요 당장 나가요 서경아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요 어디서 나가요 제발 서경아 며칠만 네 결혼서를 완성하고 곧 떠날게 제발 서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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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용서나 서경이 집 말려줘